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오프닝을 법적으로 문제없게만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뭐가 날아왔어? 날아왔어요. 아부나이키즈 골뱅이지메일닷컴으로 날아왔습니다. 근데 한번 틀어줘봐봐. 이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이걸 슈아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이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보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야. 슈아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좋겠지. 원래 지금 쭉 쓰던 이 오프닝 곡을 들으면 알겠지만 앞에 야 발라발라 이렇게 해 하고 그다음에 아아 들어가자. 여자 신음소리 아아.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곡을 지금 새로 보내준 이걸 붙이면 돼. 그러면 아아 이것만 넣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네가 해봐 새로만. 아 그걸 새로는? 이거 말고 아아 이렇게 한번 해봐봐. 진짜 옆에서 보는데 그 표정이 진짜 별로다. 내 표정이? 아아 할 때. 아아 이걸 해봐. 네 목소리로. 자 조용 조용. 시작. 아아. 아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근데 다시 한번 아아가 똑같아야 되잖아. 앞에 아와 뒤에 아가 똑같아야 되잖아. 야 이런 걸 시키고 있어. 피디한테. 내가 지금 좋아 죽으려고 그러는데 왜 좋아 죽는지 모르겠어. 지금 내가 볼 땐 천직을 찾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지하게 우리 니린이들 중에 음악하는 사람이 이걸 소스로 따서 잘라서 쓸 수 있게 네가 이제 그 소스를 만들어주는 거지. 아아 이렇게. 아 소스를 해서 그것도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뭐 휴하가 계속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진짜 못됐다. 그걸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자자 빨리 빨리. 시작. 아아. 아 나 왜 이러고 있는데 모르겠다 갑자기. 됐어. 참고로 아까 저희가 아부나이키즈 골뱅이지메일닷컴 메일을 저희가 한 달 만에 열었어요. 이렇게 열어서 오 슈아님이 메일을 보냈네. 이러면서 봤는데 옆에서 이제 마사오님이 보낸다고 진짜 보냈어. 야 진짜. 야 그렇게 얘기 안 했죠. 그렇게 했잖아요. 방금 전에 들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엄청 고마운 거지 이거는. 그랬더니 죽도리가 와 쓰레기. 진짜 쓰레기. 쓰레기지. 야 이런 거 만드는데 엄청 고생할 텐데. 자 그러면 아아 하지 말고 아 한 번만 해. 아 한 번 하면 그걸 잘라서 두 번 이어서 붙이면 되잖아. 아 한번. 시작. 아. 오 좋다 이거. 음. 새롬이만의 특유의 그 울림이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아니 나 너무 궁금한 게 원래 이 자리에 지시 언니가 있었잖아요. 지시 언니가 어떻게 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꽤 그렇겠지. 어. 그렇겠지. 지시는 나중에 호시 녹음을 했을 것 같아. 여기 있으면 부끄러우니까. 새롬이가 잘 봤잖아 또. 반성회입니다. 저희 빨리 진행해야 돼요. 왜 저희가 딱 타임어택 있잖아요. 탁상시계를 왜 준비를 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쓰다 보니까 그거 재밌더라고. 속상해 죽겠네. 자기가 산 것도 내 돈으로 샀는데. 왜 준비를 안 해요 준비를. 형 돈으로 사 그러면. 자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이 한세가이. 겨눈 한세가이. 오늘의 반성회 시간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죠. 팟빵부터 읽어보죠. 마루보이. 마루보이입니다. 크크크크 진짜 끊어버렸어. 비트 끝도 없이 뭔 소리야 이게. 이거 그거잖아. 저번에 니에미 시간에. 새롬이가 딱 한 시간 될 때 진짜 끊었어. 끊었어? 너 또라이니? 들어봐 좀. 방송을 안 들어봐. 끊었어? 얘기하다 말고 끊겼어? 진짜 끊었어.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끊었어? 이제 우리 진짜. 이것들 아주 말아먹으려고 작작을 했구나. 지금 55분 남았어. 우리 빨리 해야 돼. 새롬이가 끊을 거야. 여보 오늘도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와. 빡세게 하나. 자. 다음 댓글입니다. 콜롬비아 모니카 님이. 아. 댓글 달아주셨네요. 저번에 형한테 잘못된 거를 말씀해 주신. 몰라. 무슨 얘기인지. 그거 있잖아.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라고. 이스탄불이 아니라. 아. 뭐 지적질했던. 어. 그분이 남겨주셨네. 죽 아이덴티티 내용 중에서 마사오상이 저에게 하고 싶어 했던 말을 올바른 스페인어로 옮긴다면. 포르스프에스도. 영어로는 Of course. 멋지롱. 이라고 옆에 적어주셨네요. 포르. 포르. 포르스프에스도. 이런 발음이 너무 좋지 않니? 포르. 네. 포르. 의견을 받아들이다라는 영어 표현으로 테이크라는 동사도 쓰지만 억셉트라는 동사도 자주 쓰인답니다. 참고로 저는 세뇨리타 맞아요. 하하하. 아. 아가씨가 맞다는 뜻이네요. 왜 웃어? 형이 그때 막 하면서 세뇨리타 이랬잖아. 모르겠어. 아. 좀 기억 좀 해. 그러니까. 무슨 남의 얘기하는 것 같아. 무슨 얘기. 저번에. 지들끼리 댓글로 서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 며칠 전에 자기가 기억을 못해. 새드 후니. 네. 맞니? 그러게요. 새드 후니. s-a-d-h-u-n-y. 새드 후니. 마사원께서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군요. 웰빙마트. 퇴근길에 거의 매일 가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봤네. 술, 담배도 같이 팔면 더 좋을 마켓인데. 근데 막상 보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나. 사인을 해달라고 해야 하나. 사진을 아무 말 없이 백허그를 할까? 하지마. 동네 주민이네요. 형이 상도동이지. 그다음은 키키리키리님. 여기 댓글 남기고 싶어서 팟빵 가입했소요. 딴지도 가입을 했는데 바로 글이 안 써지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딴지 서비스보다 게시판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니. 가입될 텐데. 가입했는데 바로 글이 안 써진다는 건 무슨 일이야. 여기 딴지도 설마 무슨 새싹 준회원 이런 거 있냐? 아니 매일 인증이 아마 갈 거야. 근데 바로 되는데 왜 안 됐지? 아마 클럽 가입을 안 하셔가지고 쓰기 버튼이 안 보이신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클럽을 가입을 해야 돼 또? 그러니까 딴지 가입도 하고 클럽 가입도 따로 해야 돼? 딴지 이미 회원이 클럽을 쓸 수 있으니까. 클럽이라는 건 딴지 안에 서비스잖아. 근데 클럽 가입은 그냥 가입만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모르겠다 나는. 자 오케이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끔 마사오님이 청춘드라마의 호칭 장르를 말하실 때 단어가 안 떨어오시는 것 같길래. 하이틴 드라마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아닌지 해서요. 맞아. 맞아. 쉬운 단어인데.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약간 침이 올 수도 있어. 시즌 1 때부터 1D 얘기 나올 때마다 이 단어를 말해주고 싶다고 생각해 왔어요. 한 번도 이 단어를 안 썼나 봐. 맨날 그거라고 했나 봐. 아니야 아니야. 정확히 얘기하면 하이틴 드라마가 아니라 트렌드 드라마. 우리나라의 질투. 최진실하고 최수종 나온 옛날 드라마 있잖아요. 넌 항상 어딜 보고 있는 거야. 틈만 나면 노래하려고 그래. 뭐가 있는데. 그 노래. 질투. 그게 이제 우리나라 트렌드 드라마 시초인가? 아무튼 그래서. 트렌드 드라마라고 해? 별은 내 가슴에 또 뭐 쭉 있잖아. 안재욱부터. 차인피부터 시작해서 안재욱. 최수종 뭐 이렇게 쭉 개보가 있잖아. 그건 트렌드 드라마라고 해. 내가 얘기하고자 했던 건 그거지. 하이틴 드라마가 아니야. 아니다. 하이틴 드라마는 알아 나도. 놀랐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옛날 일은 이미 확실히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잘 잊어지지 않고 새로 입력되는 기억은 잘 입력이 안 되어서 기억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마사오 님이 44살이라고 하시니까 훨씬 더 젊으신 죽돌 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44살이 되면 이럴까. 어쨌든. 아이고. 저는 마사오 님을 보면서 아예 트위터를 시작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엉망진창인 생활에서 그나마 그건 안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디 기대에 어긋나게 꾸준하고 성실한 업로드가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내일부터 다시 출근이에요. 한 1, 2년 연휴였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업로드 됐으면 좋겠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유일한 제 일상의 낙이에요. 일본어는 잘 모르지만. 문제 시 죽돌림은 제가 루팡. 루팡? 루팡 요즘? 월급 루팡은 월국 도둑이라는 뜻. 그러니까 문제 시 죽돌림은 제가 도둑이라는 뜻인가? 그렇죠. 죽돌림이 인기가 많구나. 너보다 많을까. 야 콜롬비아 모니카는 아까 하지 않았니? 그리고 또다시였네요. 아까 저기 여자라고 자기 세뇌리타 맞지? 콜롬비아 모니카님. 아브라이 니온거 덕분에 외로운 타지 생활 잘 견디고 있어. 아 저쪽에서 하나 보지 멕시코? 멕시코 아니고 콜롬비아 모니카라.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래 그래 그래. 그러니까 콜롬비아 모니카라 했는데 멕시코에 사라 이러면. 세뇌리타. 콜롬비아 나라 이름이야. 세뇌리타 이꼴 멕시코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서. 그렇답니다. 아 콜롬비아에 사는구나. 아리가또. 다음. 아 SFL 슬기로운 버트라. 질문 있습니다. 일본어 아이시테루가 한국어 사랑해 또는 영어의 I love you보다 훨씬 무게감 있는 말인가요? 일본 여친이랑 사귀었던. 과로 한국 여자랑 결혼했지만. 과로 닫고. 삼촌이 스키나 다이스키 까지는 많이 들어봤어도 아이시테루는 거의 들을 일이 없었다고 하던데. 그렇죠. 이건 맞아요. 이게 근데 무게감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곧비리들이나 어린 청춘들 사귈 때 그냥 김인호 것도 스키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널 좋아해. 이런 말을 하면서 사귀고 이러지. 아이시테루는 체육 동영상 이외에 소위 말하는 음악. 제이팝. 그렇죠. 제이팝에 나오죠. 음악 가사 또는 드라마나 영화. 특히 체육 동영상. 이런 데서는 많지만 실생활에서는. 아마 평생 들어볼 일이 없을 거예요. 일본인 성격상. 한국에서도. 아니 그거는 너처럼 만인의 미움을 받거나. 욕을 먹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나처럼 만인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나 들을 기회는 있겠지. 근데 잘 안 쓰는 건 사실이지. 이거는 또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제 느낌상으로는 한국의 사랑해랑 일본의 아이시테루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근데 이게 보면 스키다. 김인호 것도가 스키다. 방금 마섬이 말씀하신. 그거랑 아이시테루랑. 이거는 곤나칸지 시간에. 이번 곤나칸지 시간에 한번 하죠. 이런 질문을 또 아브나인 인호 클럽에 남겨주신 분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니리리들이 사랑에 굶었어요. 그런 게 하고 말해요. 일본어 중에 그런 게 제일 궁금해. 맨날 애치 이런 거 궁금해하고. 자. 모지란 수첩님. 이슈데이빨 완전 기대됩니다. 부디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되어 빠른 시일 내에 런칭되기를. 그렇습니다. 시사 업데이트 이슈데이빨.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뭐 마음대로 정하고 있어. 시사 업데이트 이슈데이빨.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 오프닝을 헤비메탈 드럼 두두두두두 하는 거 있잖아. 진진질질질질질질질질질질gem 드럼 두귀두근 한 다음에 그 헬륨 헬륨 rumah의 목소리 있지. 형님 이거 있잖아. 시작 Update. 그 다음에 Life yang banyak. 딱 이게 오프닝. 근데 형은 항상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오랫동안 형이랑 느낀 게 그런 사람 있잖아.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스쿠버 다이밍을 배우고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이런 것보다 어떤 장비를 살까 이런 사람 같아 뭘 할 때 내용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앞에 오프닝을 뭘 넣을까 오대 오대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예를 들면 골프를 배워 그러면 어디서 레슨을 받고 자세는 어떻게 교정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 골프채를 뭘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슈데이판 시사 업데이트 타이틀도 정해졌어요 시사 업데이트 이슈데이판 그리고 헤비메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시사 업데이트 이슈데이판 끝 그러면 대박 내용 따윈 중요하지 않아 누가 내용을 듣니 다 오프닝 듣지 알았어 다음 거 읽어줘 CC사이다 신고 아 이거 깜짝 놀랐다 이건 팟빵에서 답글 신고 이거 같이 복사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죽돌이가 팟빵에서 긁어왔어요 댓글을 긁어왔는데 긁을 때 날짜하고 시간 그 옆에 답글 신고 이것까지까지 긁어왔는데 내가 보이니까 CC사이다 신고 신고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CC사이다님 네 마사오님 크크크크크크크 권력 없으시면서 왜 권력 있는 척 해요 크크크크크크크크크 내 헵 도무지 알 수 있는 말을 해라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니 형이 자기 말을 기억 못해서 그래 이거 그거 같은데 왜 저번 방송 때 그거 했잖아 적꼭지 얘기하다가 나는 권력 따위 없어도 그렇게 자기도 여기자한테 놀리고 싶다고 그거 맥락에서 나온 거야 그때 내가 난 매번 방송마다 형한테 저번 방송을 설명하는 게 일이 된 것 같아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권력 없으시면서 왜 권력 있는 척 해요 권력 없고 필요도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도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살짝 이해가 잘 안 가긴 한다 그래 자 다음 그 다음은 저희 방송에서 근데 아이디는 영어로 잘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메림노스 일본어 방송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이 와우 하루에 두 편이라니 웬일이니 웬일이니 죽돌 기자님과 마사오 부라자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루에 두 편을 올렸어? 아니요 이틀에 나눠서 올렸는데 아마 본인이 늦게 확인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때 내 기억으로는 뭔가 오전인가 오후에 한번 올리고 새벽에 올려서 그렇게 착할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가 팟빵 댓글이었습니다 몇 개 없네 자 우리 클럽 아메라니 연구 클럽 들어가 봅니다 클럽에 되게 댓글이 많아졌어요 자 니기 그래 이러니까 니린이지 아프잔니 똥꼬 아프잔니 아프잔니 니 똥꼬 그래 아프잔니 니 똥꼬 님의 AV DVD 샵 참가본 썰 마사오 님은 마사오 님은 죽돌 님이 보내준 남뿌리까지 씹어드셨다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걸 보면 감기 몸살이 중병이긴 하나모래요 거참 젊은 사람이 감기 하나를 툭 털지 못하고 쯧 한 4살입니다 오늘은 클럽에 글도 없고 해서 그냥 사진 하나 투척해 봅니다 라면서 저 일본 그 렌탈샵에 그 진열되어 있는 DVD 사진들을 올려주셨어요 이번 연말에 후쿠오카에 갔는데 텐진 근처에 동키호테가 있길래 갔어요 근데 동키호테는 2층에 있고 1층에 서점이랑 커피숍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나 한 잔 하려고 들어갔다가 서점 구경을 하는데 한쪽 구석에 어덜트라는 간판이 있길래 살짝 들어가 봤습니다 니린이들은 탐구심이 강하거든요 요만한 건 기억자로 꺾인 통로를 지나자 신세계가 웬 오덕 아저씨가 한쪽 구석에 앉아서 열심히 DVD 고르시길래 그 아저씨 안 나오게 다른 쪽 찍은 거예요 인기 순위 진열대 사쿠라마나가 1위였던가 근데 2위 3위 다들 낫이 익지 후쿠오카 놀러가시면 한 번씩 들러보시길 툴리 커피 맛 좋더라고요 부럽네요 이분 거는 저희가 저번에 빠트린 내용이라서 2월 4일날 쓰신 건데 들고 왔습니다 후쿠오카 좋겠다 자 다음 네 이것도 저번에 빠트린 내용인데요 냉면 고양이님이 마시 가족 여행지 관련 리뷰라고 해서 터키의 케밥 이야기랑 닥터피쉬 이야기라고 해서 쭉 적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직접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터키의 케밥과 닥터피쉬 이야기에 대해서 냉면 고양이님 우리 특유의 유머로 적어주셨어요 왜 있잖아요 그때 산타클로스 이야기라든지 본인만의 유머 친구 없는 애 냉면 고양이 친구 없는 사람으로 고정된 거야 안중근 의사의 전공과목은 정신과였습니다 민족 정신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셨으니까 빨리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길게 적어주셔서 이거는 청자분들이 직접 아부나이 뉴욕클럽에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네요 누가 보겠니 왜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내용이 재밌긴 하네 오보의 가든 오보의 가든님의 글입니다 터키 사는 니린입니다 오 터키 직접 사신구나 성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즌2부터 듣기 시작한 새싹같은 니린이에요 전 현재 터키의 이스탄불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데요 이번 화에 터키의 이스탄불에 나와서 반가운 마음에 다음 애피에 넣을 만한 반성의 거리 제보해드릴 겁니다 다만 오늘이 월요일이니 벌써 녹음이 끝났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2월 2일 날 올라온 글인데 저희가 저번에 글보다가 빠뜨렸어요 뭐 방송 안 나도 어쩔 수 없죠 그냥 개인적인 기념으로라 설명충스러운 뻘긋 남길랍니다 1. 일단 아타트리크 공항에는 흡연실이 따로 없습니다 터키 국민 중 상당수가 남녀 구분 없이 골초라 담배를 길에서도 피고 실내에서 피고 지정 금연구역에서도 막 펴댑니다 되게 좋은 나라인데 한국에서 고통받는 애연가 분들에게는 천국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죠 담배를 피지 않는 저로서는 그냥 괴로울 따름입니다 피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터키가 꽤 큰 나라라서 지역마다 기후가 많이 달라요 아무래도 북부 내륙 지방이 남부 지중해 쪽에 비해 기온이 낮은 편이고요 이스탄불의 경우 한국보다는 덜 했지만 새벽에는 은근히 서늘하니 여름원만 챙겨온 마동탑 가족 입장에서는 충분히 추워법 하긴 하네요 내가 이렇게 디테일했어 또 손 뒷바른 걸 치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거지 뭐 충분히 추워법 하죠 그리고 내가 방송할 때 날씨 찾아서 말해줬잖아 기온 인천에서 이스탄불까지는 직항으로 약 12시간 정도가 소요되더군요 마서우님 잘 찍으셨습니다 파무칼레랑 카파도키아는 아직 가보질 않아서 뭐라 말하기 힘들지만 둘 다 굉장히 멋진 관광지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카파도키아는 겨울에 가보면 기암괴석에 눈이 쌓인 모습이 장관이라던데 전 못 가고 말았네요 죽도르님이 터키행 제대로 하신 듯합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지역 외에도 터키에는 흥미로운 관광지가 아주 많이 있어요 일리아드에 나오는 저 유명한 트로이 제우스가 엄한 처자들 붙잡고 체육 동영상을 찍고 있을 것만 같은 올림프스 왜요? 올림프스가 터키에 있어? 그리스에 있던 거 아니야? 터키가 동서양 문명권에 같이 충돌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가면 그리스에도 갔었는데 그리스에서 볼법한 신전이랑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터키에도 걸쳐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 올림프스가 그리스에 있는 게 아니야? 터키에 있는 거야? 그런가? 그러면 저기 화개장터처럼 그리스와 터키에 걸쳐 있는 거야? 그런데 나도 거기서 설명드릴 때 올림프스 어쩌고 어쩌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 내가 내가 만나고 온천도 가능해 그 안에서 그건 잘 모르겠고 나는 철석같이 지금까지 44년 동안은 올림프스는 그리스에 있는 걸로 알고 살았는데 그러게 이것도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대다수의 니린이들에게 크게 어필할 만한 요소가 또 하나 있네요 터키도 한국에 워닝.or.kr 같은 사이트 검열이 있긴 한데요 한국에 비해 뚫려있는 사이트가 많아서 스트리밍으로 체육 동영상을 감상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대충 이 정도만 나열해도 제게는 터키가 무척 매력적인 나라로 보이네요 아마 마동택 시내들의 삐죽나온 입도 이스탄불에서 한나절만 보면서 쑥 들어갈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낮에 찍은 금강만과 이스탄불의 전경사진 하늘과 물러갈게요 성련님 화이팅! 축정리가 마사님도 항상 감사합니다 사진 멋있네요 사진 멋있데 성련님이 새롬이 너 얘기하는 거지 새롬이 별명이잖아 성련 근데 제가 올림프스 찾아왔거든요 올림프스가 지명이네요 터키의 남부 해안에 위치하는 작은 바다 도시래요 터키에 있구나 그리스가 아니라 그리스 이 새끼도 안되겠네 그래 그리스를 욕할거야 아니 그리스가 마치 이거잖아 전세계에 김치가 진의 거라고 우기는 일본 놈들하고 똑같은 거지 그리고 독도는 진의 땅이라고 소문을 퍼뜨려서 저 극동반도에서는 나같은 순진한 어린이가 믿었던 거지 그리스가 원래 그리스 땅이었는데 뺏긴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면 따로따로 명칭이 다 있는 거야? 괜찮아 이 정도만 떠들면 잘난 척하는 니린이들이 또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죠 이렇게 보낸다 이런 것도 말해줘야지 우리가 자 다음 여기까지 저희가 빠뜨렸던 내용이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주니어 애칭 도전작들입니다 총 1, 2, 3, 4, 5, 6명이 응모해주셨네요 죽돌이 주니어? 그러니까 죽돌이의 빅터 애칭 도전? 오케이 갑자기 왜 좋아해? 기대돼서 그 선생님으로 결정나지 않았어? 나 죽고 난 다음에 결정했다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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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즙지 않는 즙보래님이네 제가 읽을라니까 좀 웃긴데요 부편집장님 주니어 애칭 도전 부편집장님께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마사오 교육자님께서 공모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도전합니다 덜덜덜덜덜 성녀 박새롬이 피디님이 아부나인 이용고 편집을 하고 계시니까 부편집장님 주니어의 애칭은 성남이나 성돌이 어떤가요? 아님 성식이 아니면 니뽕 스타일로 성군, 성상, 성사마, 성장 나는 성식이나 성장에 정해간다 성식이 성장? 왜냐하면 성남 하면 저기 분당 성남 있잖아 이재명 시장이 있는 성남시 성돌이 좀 이상하고 성식이나 성장 괜찮은데? 아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니 거니까 니가 정해 음 너 여기 나온 거 없어 일단 너 여기 없어? 와 이렇게 진지하게 신중하게 생각하는구나 하긴 소중하지 아 그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자 아부락사스님 죽돌군 주니어 명 별칭은 오아로 합시다 오아 오아 그렇지 죽돌군 오아 할 때마다 거길 부르게 되니 와 그러게요 이게 제 말 습관인가봐요 우왕 정확히 얘기하면 오아가 아니라 우왕인데 자 다음 붉은수염님이 보내주셨네요 그냥 마사오였으면 좋겠어요 사랑스런 여친이 죽돌님의 주니어를 보면서 마사오야 일어나 커져라 마사오 늠름한 마사오 에이 마사오 죽었다 같은 멘트를 해주면 재밌지 않을까요? 물론 내 물건에는 이런 이름은 안 붙이겠지만 오 마사오 마사오님은 어떠세요? 자기가 마사오에 뭐 묻었어 뭐야 마사오가 울컥해 하지 말자 서로 자 다음 의견입니다 슈하님 네 죽돌님의 주니어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온 인간이 극락에 갈 때까지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장보살이 어떨까 싶습니다 애칭으로 지장님 되게 종교적으로 승화시켰는데 그분이 지장보살님이었나? 미륵 아니셨나?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 저거 아니니? 저 관세음? 그러게요 관세음보살님이었나? 헷갈리네요 자 다음 아프자니니똥꼬님이 공모에도 남겨주셨네요 글을 아 아브나이니똥 니리홍고를 비슷하게 아프자니니똥꼬가 됐구나 그렇지 누구나 보면 아는 거 아니야 누구나 보면 아는 거 아니야 죽지 않는 돌고래님 주니어니까 죽돌 주니어 섣돌이 어떨라나? 아 서지 않는 똘똘이 섣돌이 뭐 말하기 힘든데 마사오님이 맨날 이거저거 들이대도 자기는 안 그런다며 유혹에 굴하지 않는다며 독야청정 죽돌님이라면 웬만해선 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라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선다고 해도 웃기잖아 빨리 싸서 미안해 니리홍고 네 왜들 그래 왜 닉들을 왜 이렇게 지어 새로 등장한 분들의 닉네임들이 좀 화려하네요 이게 제가 트윗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마침 하필이면 트윗에서 사고를 쳤을 때 그냥 마사오가 아니라 장난으로 앞에 썰을 붙였어요 썰 마사오 경 마사오 경 S-I-R S-I-R 마사오 이렇게 해서 그러고 다녔었거든 본인이 본인한테 내가 경칭호를 준 거지 근데 경찰이 이제 조서를 쓰는데 모모씨는 써 마사오라는 닉으로 트윗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을 했고 몇 월 며칠 날 트윗에 이런 걸 올렸고 쭉 이렇게 조서를 꾸미다가 그래서 계속 그러는 거야 써 마사오는 써 마사오는 써 마사오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써자 빼면 안 돼요? 되게 거슬리는데 내가 그냥 장난으로 넣은 건데 그냥 내 닉 마사오라고 해도 아는데 써 마사오라고 그냥 장난으로 넣은 건데 꼭 그거 조서에다 꼭 써 써 이렇게 붙여야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걸 닉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판사한 때도 그렇게 올라간 거지 경찰 조서가 그때 내가 느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닉을 총 맞아서 써 마사오는 망정이지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이분처럼 빨리 싸서 미안해 뭐라든지 섹스 타령 달 타령도 아니고 섹스 타령 이렇게 지어서 했으면 몇 월 며칠 섹스 타령은 뭐 이랬든지 아니면 지금 이 사람처럼 몇 월 며칠 빨리 싸 미안해 빨리 싸 미안해 빨리 싸 미안해 빨리 싸서 미안해 계속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닉을 신중하게 지어요 여러분 제발 이게 참 조사받으러 가면은 저희는 예전에 이제 좀 중교나 보호해야 될 제보자가 있으면은 회사가 좀 공개되어 있으니까 보통 저희 집에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기사나 뭘 쓸 때 장난으로 안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들이 재판장에서 다 딴질보에 안가해서 안가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어느 순간 경찰청이나 검찰청에는 저희 집이 딴질보에 안가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렇지 그냥 니네 집이 뿐인데 그러니까요 신중해야 돼요 빨리 싸서 미안해 님도 좀 신중해야 돼요 자 공모 네 주니어의 주니어의 주니어를 위한 이름 실바람 이거예요 설마 풍력계급의 1등급에 해당하는 가장 여린 바람 초속 0.3에서 1.5미터 연기가 살짝 풀려서 오르고 해면은 물고기 비닐 모양의 잔물결이 살짝 일어남 시제목 실바람 존재는 하지만 느껴지지 않는 존재는 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존재는 하지만 흔적 남지 않는 존재는 하지만 없는 것과 같은 고로 죽돌림의 주니어 이름에 합당한 이름은 실바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이분의 뜻에 따르면 죽돌림의 젖은 뭐 태풍 이런 거 아까 살짝 잘 보이더라고요 아니 난 정상인데 젖 아니 갑자기 죽돌림의 젖은 아 그건 아니지 깜짝 놀랐는데 순간 저게 미쳤나 이랬는데 아 젖 발음이 좀 그래 형 그렇게 듣는 것 같아 일부러 의식적으로 죽돌림의 주니어 이름에 합당한 이름은 실바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다음부터는 실바람이라 불러주세요 여자 중에도 자기 거에다 이름 붙이는 애들도 있어요 거봐 있다니까 자기 게 친구놈의 애인이 애기라고 한다던데요 울 애기 머리 쓰다듬는 아 그러니까 여자 중에도 자기 거 즉 그게 아니라 자기 애인의 빅터 그 여자 입장에서 이게 내 거 이거 딴 년한테 쓰면 죽여버릴 거 잘라버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 거인 거죠 손짓하면서 손짓하면서 말하지 마 나 앞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내 건 거야 그래서 여자 중에도 자기 거에 이름 붙인다는 것이 여자 본인 몸에 달려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 중에는 자기 남자친구의 빅터 이름을 붙이는 여자들이 많다니까 친구놈 애인이 자기 친구한테 애기라고 한대요 울 애기 머리 쓰다듬어주세요 애기가 야해졌어요 애기를 좀 더 예뻐해 주세요 등등의 멘트를 날린다던데요 물론 한 달이 걸친 말이라 신뢰도는 100%가 아닙니다 실바람을 잠깐만 친구놈의 애인이 애기라고 울 애기 머리 쓰다듬어주고 애기가 야해졌어요 아니 이거는 그거네 여자분이 여자가 지 몸에다가 한 거네 그러니까 실제로 붙인 사람들 있구나 많아 네 실바람은 나는 주민등록증에 본명 있고 가로열고 자기 주니어 이름도 다 이렇게 달렸으면 좋겠어 말터인데 어쨌든 저는 정상입니다 아니 니가 정상 비정상이야 넌 실바람으로 가자 아니 싫어 되게 시적이고 서정적이지 않냐 아니야 뭔 그러게 실바람도 불어와 내 마음 아니 이게 형이 주니어 공문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중학교 때 이제 학생회장 선거를 했잖아 그럼 애들이 중학교 때는 이제 반 친구들이 선거운동을 해준단 말이야 되게 부끄러운데 애들 재밌거든 친구가 선거 나가니까 그래서 걔들은 아무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말하기엔 좀 웃긴데 밤마다 정교를 다 돌아다녀 30몇 반 있잖아 돌아가면서 연설을 하는데 뒤에서 맨날 이랬어 왕자지 왕자지 이랬어 왜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난 그것도 아니거든 난 그냥 정상이거든 니가 중학교 때 학생회장 선거를 나갔는데 니가 연설을 할 때 소위 말하는 너의 선대본에서 선거대책본부에서 선대본의 참모들이 소위 말하는 자기 맘대로 참모했어 자기들이 친구들이 참모들이 니가 연설할 때마다 뒤에서 왕자지 왕자지 자 이제 중요 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외수 이천 그리고 주진 매연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일보 부편집장에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서로 태어나 비웜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걸 회사 출판 생각비엔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정과 단지 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이지 왕자지 왕자지 이거는 떨어뜨리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게 자기네들의 어떤 중학교 학생회장 선거 선대본 내에서의 어떤 전략이었나 보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무슨 뭔가 난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 남자들 사이에서 왠지 인정받는 그런 거를 자기들이 생각을 했나봐 우리는 이렇게 큰 인물을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역사에 길이 남을 큰 인물을 뽑자 이런 뭐 그거였나보지 뭐 그랬나봐 근데 참 웃긴게 그때 1500명인가였는데 내가 1300표로 당성이 됐어 5명이 나갔는데 압도적이래 그게 그거의 힘인가 그게 남자중학교에요 남녀공학이에요 남자중학교였습니다 남자중학교 역시 대세 대물 큰 인물 이런거에 대중들은 쏠리죠 그래서 걔들이랑 같이 보기도 안갔어 왜냐면 그게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는 아니지 허위 허위사실 유포다 완전 그냥 정상이야 선관위에다가 이제 과장 허위사실 과장 그 홍보에 했다 그래서 부정선거다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왕자지가 아닌데 왕자지라고 했다면 그건 선관위에 걸리죠 내가 또 설마 그런 것 때문에 택했어 어쨌든 그것때문에 된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 근데 어쨌든 저는 정상입니다 네가 너의 선대본 전략이 되게 적중해서 왕자지 했는데 해서 뽑힌거지 1500명 정교생 중에 그 학급 중에 1300표로 압도적으로 합승했다는게 만약에 거기에서 뭐 쥐자지 라든가 아 그러게 그건 좀 그렇네 뭐 개자지 이랬으면 그건 아니지 너는 그렇게 당선 못됐다고 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걸 들으니까 되게 부끄러웠는데 근데 뭐 인생은 그렇게 살았어 뭐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난 되게 똑바로 선거운동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학생회장에 출마하고 당선된 경험도 그렇게 딱히 흔하진 않은데 선교 전략이라는게 왕자지 그 구호를 내걸었다는게 정말 흔하지 않은 아니 누가 한 명 하니까 다 따라하더라고 되게 매질하시한 특이한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대선에 우리가 공용을 하면 진짜 웃기다 안 되지 다음 대선 2017년 대선에 친해안은 문재인 전 당대표께서 되게 유력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 더민주 선대위에서 지금 이철희씨가 전략본부장으로 가있는걸로 아는데 만약에 그런 전략을 세운다면 잘리겠죠 아니요 저는 굉장히 근거있다고 봐요 뭐 근거가 있어 말도 안 돼 근데 사람심리는 모르는건 그러니까요 여자유권자 저같은 사람 아니 제 친구들 같은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학생들이니까 그 중학생 눈높이에 맞춘게 왕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은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그 눈높이에 맞는 고급 단어를 써야겠죠 고급 단어요 네 뭐 큰성기 왕이 뭐가 있을까 뭐 최대한 좀 안거슬리게 하는 표현이 성기 아닌가 고추 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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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성기 아 아 그거 보니까 우리 중학교 때 우리 학교 교훈이 큰사람대자였어 그래 그러니까 먹힌다 아 니네는 내가 볼 때는 그 지역이 특화됐나보다 아니야 좋은 학교였어 그래요 네 다음 의견입니다 네 디케이 라니스터 네 어 라니스터는 저거잖아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가문 이름이잖아 아 그래 그거 팬인가 보신다 야 이제 4월 말에 또 하겠지 야 옛날 하우스 오브 카드가 더 기다려져 아 그래 곧 한다니까 나 그거 보기 시작해야지 그렇게 재밌다 그러다 아 쩔어 쩔어 오케이 자 타이머 방송 은근 괜찮그만요 성년님 피로감도 줄어들고 도중에 서프라이즈로 끝나버리니 다음 방송에 대한 궁금증이 유발되더군요 생각도 없었는데 급 다음 방송이 기다렸어요 죽돌리면 신경 쓰신 것 같은데 참 감사해요 그리고 방송 초반부에 말하면서 뚫어 마지마 마사오님이 성년님께 한 농담을 듣고 있자니 저도 농담 한마디 하고 싶어졌어요 마사오알 새로미가 죽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죽는 건 아니니까 저기 저 그 마사오님 헤이트풀 에잇이라는 영화 보셨나 몰랬는데 새로미님 괄호사하시면 마사오님 빅터는 정녕 온전 할런지 한번 시험해보세요 좀 해 동료의 좀 파하하 농담이에요 농담 어선날 시험해봐 마사오쩍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건 우리가 헤이트풀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해가 되려나요? 그러니까 그 뭐 새로미가 죽는 건 상관없어 내가 죽는 거 아니니까 라는 걸 가지고 헤이트풀 영화를 보면 뭐 어떻게 되나 나 이번 주말에 봐야겠다 영화 추천해 주는 거 좋아 자 다음 의견입니다 김봉 선생님이 남겨주셨네요 요즘 방송을 들을 시간이 부족해서 어제 20회 들었음 두 분이 그리 이슬같이 사셔서 반성할 것이 없다는데야 방송 분량을 위해 대신 반성합니다 평일 근무 시간에 자주 딴지에 들어와요 곧 잘릴 것 같아 평일 근무 시간에 종종 이토성계도 들어가 아 이건 좀 센데 이토성계가 뭐야 이토성계? 뭐죠? 주말에 혼자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 내 방에서 몰래 야야 야동도 괄호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A씨 주말에 혼자 야동 보는 게 뭐 어때서 그러게요 마사오님은 회사에서도 보시는데 그리고 마사오사마 시즌1처럼 죽돌림 데리고 다니며 즉홍적으로 짜내는 이야기는 뭔가 재미가 있었는데 이번 스토리는 똑같이 성의 없이 하는데 뭐랄까 재미가 없어 그냥 일대나 영화대사 따다가 한 해씩 하면 안 돼요 갑자기 말투가 바뀌셨네요 춤추는 대수사선 이런 영화 좋아한다면서요 드라마도 있는 걸로 아는데 1편에 배울만한 표현 뭐 요렇게? 저작권 이런 거 걸리나? 저작권 없는 잘 모르는 드라마 같은 거 없나? 암튼 시간이 없어서 본편을 따라가지 못해 들을 편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요 다음 편이 언제 올라오나 목매지 않아도 되고 말이요 시즌1처럼 방청객 초대 좀 해요 대구에서 시간 내서 올라가게 과로 곧 잘릴 거 같은 게 시즌1 모녀분 나오셨던 때도 재밌었고 침대 전문가인 편도 재났었는데 암튼 잘 듣고 있습니다 고생 많아요 소주 한 잔 합시다 라네요 시즌1 때 모녀가 나온 건 기억이 나는데 네 침대 전문가는 누구야? 침대 전문가? 이건 나 없을 때 한 거 아니야? 몰라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형의 스토리가 재미없다는 의견이 나왔어 미친 거지 깔끔하다 MC 가라 신입 귀두린 귀두린은 또 뭐야? 후쿠오카 혼자 여행 중입니다 이분도 후쿠오카 가셨네요 아이디를 뭘로 할까 망설이다가 다들 센스 넘치는 아이디길래 전 자주 쓰던 하얀 로니아프강 이란 환타지 소설의 주인공 이름 퀴트린을 약간 수정해서 귀두린 퀴트린을 수정해서 귀두린 온천과 맛집을 찾아 설 연휴에 찾아오는 후쿠오카 아브라이니언고를 1화 맞바지에 듣게 돼요 2부까지 쫓아오며 회당 2, 3번 이상씩 들으면 열공했지만 역시나 할 줄 아는 단어는 쓰임맛은 아리가또 뿐이네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쓰임맛은 아리고 두 개만 알아도 안 굶어요 이건 안 들어도 알지 않나요? 벌써 네 번째 일본 방문인데 그나마 마사오님 덕분에 고치소사마디시다 를 말하며 혼자 뿌듯했습니다 그렇죠 네 발음을 한번 해보죠 잘 먹었습니다 고치소사마디시다 이거 내가 일본인처럼 하려고 그렇게 속으로 고치소사마디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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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꼬지에 맥주머리가 아주 좋더라고요 자 다음 메모리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죽돌군 발음이 듣기 좋다고 생각하는 1인 시즌1 때부터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음 딱 하는 효과음 뒤에 나오는 일본어 발음이 어눌한 경남 사투리의 남자가 하는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뭐 읽고 있잖아 좀 지난 뒤 죽돌군이 안 나오고 초기양이 출연한 후 그 역할을 대신할 때서야 아 그게 죽돌군이 하는 거였구나 깨달았을 정도였으니 그러니 마사오는 죽돌군 발음을 두고 까지 말라규 라고 해주셨네요 우와 되게 무반응이다 진짜 기분 나빠한다 내 얘기만 나오면 진짜만 나오면 진심으로 막 별 생각이 없어요 자 다음 의견입니다 존 안녕하세요 마사오님 죽돌님 시즌1 때부터 애청하고 있는 편입니다 시즌1이 중간에 망했을 때는 아 이 재미난 방송을 또 어디가서 찾나 이런 생각이었다가 시즌2가 다시 시작되어 기쁘게 그지없습니다 한국에서 시즌1을 듣고 일본어 공부를 하여 현재는 일본에서 취업을 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좀 하지마 왜 아무나 이런 거 시즌1을 듣고 일본에 취업했다는 게 말이 되긴 그럴 수도 있지 왜 는 과장이고요 아 그러게요 는 과장이고요 그래도 도움이 하나라도 안 됐던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좀 우리가 잘한 척 할 수 있어요 시즌1 때는 광고도 계속 붙어 있어서 그런지 죽돌님이 나가신 뒤 뭔가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 시즌2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발전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마성은 님은 죽돌님이 컨트롤해야 하는 것 같아요 마성은 님은 제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요 마성은 님이랑 같이 지내보면 아는데 누가 옆에서 안 챙겨주면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매니저가 있어야 되는 스타일입니다 뭘 하든지 자 다음 문제입니다 민호루 님이 남겨주셨네요 죽돌님 가래침 한 항아리를 쏟아내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이거 불가능하지 당연히 어제 목격하고 왔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러다 동작구 전체가 가래침에 잠기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동작구민분들이나 동작구로 이사 가시려는 분들 계시면 주거지 문제에 대해 부디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성은 님 응원 댓글 중에 최소한 형수님은 없었다고 단언함? 아 아닙니다 덜덜덜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 때문에 민호루가 지진한 중인가 지진한 중인가 금요일에 올라왔어요 서울에 부산에서 우리 동네에 왔어 동작구에 우리 집 앞에 커피숍에서 회의를 좀 했거든 근데 그날 목격했다는 거지 가래침을 내가 얼마나 콜럭거리면서 말했는지 얘기하면서 계속 뱉은 거야? 그러고 보니까 아브나인 이용구 청자 중에 거의 유일하게 우리 집에 와본 사람이다 민호루 님이 빨리 싸서 미안해 님 가입 인사와 겸사겸사 사진 한 장 시즌 1 초반에 친누나의 추천으로 듣기 시작해서 아직도 듣고 있어요 PS 빠른 회복을 기원해요 다음에는 다양한 성병으로 입은 근데 순누나가 아브나인 이용구를 추천했다고? 아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 되게 많다 왜? 주위에서 대부분 누나 추천으로 많이 들어 아 그래? 아 그리고 경찰 사진 이렇게 뭐 올려놓으셨네요 자 다음 의견 럭키 세븐 님입니다 아브나인 분식? 이거는 아브나인 이용구 클럽에서 럭키 세븐 님이 남겨주신 간판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진을 지금 긁어다가 우리 텔레에다 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나인 분식이라고 해서 동네 분식집 간판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떡볶이, 만두, 튀김, 순대, 김밥, 오뎅 그 다음에 찌가 뭐까? 찌개? 찌가 가려져 있는데 찌개인가? 찌개겠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읽지 않고 세로로 읽으면 김밥 오뎅 찌개가 김오찌가 돼가지고 김오찌 이 얘기지 이거는 이 방송 올라갈 때 텔레그램으로 한번 날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슈하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음악을 만들어주신 아 이거는 뭐 아브나인 이용구 듣다가 소름 저는 음악지 전문 기자이긴 하지만 음악도 합니다 덜덜 죽돌기 무섭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음악을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나인 님 두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두렵습니다 저도 모르게 달력을 펼쳐들었는데 이번 달에 발렌타인데이가 끼어 있었습니다 평소엔 지하철에서도 커플들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그날 만큼은 인터넷과 오프라인이 온통 핑크빛으로 도배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 부싸질러버릴 것만 같아서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날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너무 두렵습니다 발렌타인데이 때 고백한 커플 금방 깨지더라 같은 그런 연구 결과는 없나요? 여관도 엄청 비어 터질 텐데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관에다 불을 지르고 싶어요 박새롬이 피디님이 여자들은 언제 고백하는 거 좋아하는지 발렌타인데이 때 불쑥 초코 주면 좋아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여자들 발렌타인데 초코 주면 안 좋아하죠 절박하네요 그러게요 갑자기 연기가 연기를 잘하시네 그러게요 발렌타인데이가 내일이네요 아 그렇네 이거는 새롬이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전에 우리 마누라 만나기 전에 내가 잠깐 공백기가 있었어요 연애 공백기가 그때 친구랑 같이 발렌타인데이를 가는데 거의 사람만한 크게 인형 초콜릿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상한 바구니라든지 이런 걸 들고 온 신촌바닥을 커플들이 돌아다니는 거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신나를 사서 쓰레기통이나 가로수에 뿌려서 불을 지르고 돌아다녔고 그러고 싶다 그런 충동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못됐다 그런데 참 남념이 같지 않은 예전에서 힘내시라고 우리 나이님 힘내십시오 이거는 새롬이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박새롬이 피디님이 여자들은 언제 고백하는 거 좋아하는지 발렌타인데이 때 불쑥 초코 주면 좋아하는지 언제가 무슨 소용이냐 그냥 잘생기고 그러면 되지 맞아요 근데 초콜릿 이렇게 조금 주면은 좋은 것 같아요 줘서 그냥 별다른 말 없이 주고 나를 신경 쓰이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신경이 쓰이면 계속 생각을 하게 되니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니까 그러면 계속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초콜릿을 주고 당황했을 때 귓볼을 빠는 거야 그거는 성희롱이지 귓볼을 빨면 그게 팔뚝이나 손가락을 빨면 뭐야 하고 씻으면 그만이야 재수 없어 더러워 이러면서 세면대 가서 씻어 손가락을 씻거나 팔뚝을 씻어 그러면 된다 근데 귓볼을 빨잖아 그러면 집에서 샤워를 하고 귓볼을 닦아내도 왠지 계속 찝찝해 그렇지 않니? 그러면 계속 생각나잖아 형같으면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귓볼을 빨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생각은 나잖아 생각은 나겠다 그래 좋은 생각은 이 질문은 그러면 여자들 발렌타인데이 때 초코 주면 안 좋아하죠? 좋아하죠 초콜릿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너 초콜릿 좀 좋아할 것 같아 근데 막 아까 전에 신촌 길거리에서 봤다고 한 큰 초콜릿 이런 걸 주면 별로 안 좋아해 부담스럽지 안 부담스럽게 하지만 뭔가 신경 쓰이게 그러니까 귓볼을 빠는 거야 귓볼은 아니지 생각나게 귓볼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귀 뒷머리살 척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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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뼈 순대도 아니고 귀 뒷머리살이 뭐야 여기 귀 있잖아 귀 뒤에 있지 귀 뒤 여기 솜털 나는 머리카락 솜털 나는 데 있잖아 여기 부위가 귀 뒷머리살이야 그게 거기가 그거예요? 이게 포인트세요? 아니 아니 그 냄새 맡으면 좋아 여자들은 이 귓볼은 머리살 냄새를 난 좋아해 아 그래요? 그냥 다음 거 읽겠습니다 참고가 될지는 모르지만 시청 소감과 의견입니다 밀크님 밀크님 안녕하세요 시즌1부터 들었던 애청자입니다 처음 들었던 계기는 저희 누나가 추천을 해줘서였습니다 누나들이 많이 추천한다니까 이상해 참고로 저와 누나는 17살 차이입니다 제가 늦둥이입니다 위로 형이 둘 있는데 각각 15살 14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맞이네 누나 제일 맞이가 누나고 그 밑으로는 15살 14살 차이 나는 형들이 둘 있어 누나가 17살 차이면 거의 어머님 부모 역할을 했겠네 누나는 딴집 팟캐스트를 대부분 듣고 있던 가정주부였고 과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 대신 가정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과로 닫고 그 알씨를 듣다가 아부나이로 넘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알씨를 처음에 딴집 라디오에서 한참 했었죠 누나랑 시즌1 때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일본어는 JLPT 1급 JPT는 850점으로 나름 일본어에는 자신 있어서 누나가 아부나인 이용고를 듣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대답해 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시즌1이 갑자기 끝나버리고 누나랑은 왜 시즌1이 안 올라올까 하는 의견을 자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누나는 암이 재발하여 올해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 전 위암으로 목숨이 위태로웠던 누나는 위의 70%를 제거하고 항암 치료를 통해 사회에 복귀하였습니다만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전업주부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전업주부를 하면서 저에게만 힘들다고 말하던 누나가 항상 즐거움과 용기를 받았던 것이 팟캐스트였습니다 그 중에서 그 알씨를과 요파씨 아부나인 이용고를 정말 좋아하여 저에게도 자주 추천해 주고 하였습니다 누나 핸드폰에 제 이름이 아부나이 땡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명이 철수라면 아부나이 철수 이렇게 되어있다 그러게요 아부나이 마사오 이런 식으로 시즌2가 시작하면서 어찌나 그리도 누나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는지 시즌1 때 같이 나눴던 의견들과 누나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죽돌 기자님의 목소리에 누구보다도 죽돌 기자님의 컴백을 기뻐했을 누나가 자꾸 생각납니다 저는 2015년 2월부로 회사를 퇴직하고 한 달 내내 누나를 간병하며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자리에 서서 어머니 간병을 하며 잠시 전업주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아부나인 이용고를 듣는데 들을 때마다 이제는 제가 우승과 용기를 받습니다 지금이라면 누나와 더 많은 의견과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항상 교육에 힘써주시고 바쁜 시간을 내시면서 컨텐츠를 만들어주시는 마사오님 죽돌님 그리고 피리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견을 남기자면 저는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일본 컨텐츠들을 접하게 되었고 독학으로 일본어 자격증을 치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움이 되었던 것이 게임이었습니다 스피킹과 해석문, 원문을 같이 보면서 한자의 독음과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처음엔 잘 몰랐지만 점차 눈과 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무엇이든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건 흥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임은 마이너한 장르라서 많은 분들이 즐기시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되오니 매주 한 번씩 마사오님과 죽돌님이 일본의 영상매체 자신이 봤던 혹은 알고 있는 애니 영화 혹은 드라마를 하나씩 소개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가수 유나씨도 일본 드라마를 보면서 일본어를 배웠다고 들었는데 영상매체를 보면서 스피킹과 해석을 동시에 보고 듣고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지면서 공부를 한다면 시청자들도 일본어에 한 발짝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 번 아구나인 이용고를 만들어주시는 딴지 미디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진은 누나와 나누던 대화들입니다 오래간만에 찾아보고 웃었네요 라고 누나와 나눴던 대화들을 캡쳐를 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이거 카톡이라고 하나? 그렇죠 카톡 카톡에서 누님이 동생분에게 이런 말을 해요 3번 시장에 순대 사와도 돼 시장이라면 허락해 주마 사오는 걸 허락해 주마 사오는 걸 허락해 주마 사오는 걸 유명을 달리 하셨다네요 명복을 입힙니다 이 카톡 보니까 두 분 다 서로 띄어쓰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시네요 그래요 참 우리가 대중을 상대로 웃고 떠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수많은 시즌일 때는 69만 명 69만 명은 아니었어 많이 듣긴 했지 엄청 대충 69만 명 지금은 6만 9천 명 우리 지금은 6만 9천 명 정도를 대략 상대로 떠들고 있는데 6만 9천 명의 청취자들에게는 6만 9천 가지의 사연이 있겠죠 5만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유명을 달리 하신 분들도 계시고 누나와의 그리움 이런 것들 냄새가 가장 그렇게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 추억 우리 팟캐스트는 소리니까 일종의 음악이지요 마사오님이라면 냄새도 같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흥미를 느껴야 일본어라든지 무엇을 빨리 배운다는 건 정말 맞는 말인데 그래서 일본 드라마라든지 많잖아요 애니메이션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아부나이니온고에서는 체육동 영상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걸 하기로 해놓고 안 하고 있네 우리가 내일 업데이트하면서 월, 화, 수목하고 금요일 날에 이런 걸 하기로 했잖아 뭘 이거 드라마나 영화, 음악 이렇게 하기로 한 거 그걸 아! 어떡해 참 하여튼 남 얘기 같지 않네요 저희 사전형도 말기암이라서 아 그래요? 네 남 얘기 같지 않네요 나는 국민건강보건공단에서 문자 왔어요 12월 달까지 건강진단 받으라고 귀찮아서 안 갔어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거 받아야 되는데 참 이런 거 보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의견입니다 슈하님 네 도대체 몇 명이 몇 개를 남기는 거야 아니 근데 새로운 분들 되게 많은데 슈하님은 좀 많이 보인다 집지 않는 집고래 친구가 필요한 냉면고양 또 많지 못 CCTV님도 있고 자 박가의 유래입니다 말과 사슴은 한나라의 환관 조고가 권력을 잡아 휘두를 때 황제 앞에 사슴을 데리고 와서 이것은 말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신화 중 그 누구 하나 이것을 부정하지 못했다라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말과 사슴도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다 또 마사옹이 슈하님이 또 남겨주셨네요 야 친구도 없냐 모니터 밖으로 좀 나가 사람도 만나 라고 하실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여자도 좀 만나고 그러세요 그러게요 아 맞다 이게 사기인가 거기에 나왔던 지로기마의 유래라고 그렇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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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마사옹이 말대로 누가 이렇게 저희가 말을 하면 또 찾아주시네요 감사하네요 이건 또 이건 내가 읽어야겠다 아니 네가 읽어야겠다 CCTV 사시사철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 기도문 저희 기도문을 만들어주셨어요 참 별의 별 짓을 다 하고 있다 한번 들어봅시다 딴지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뜻이 차벽에 이루어지신 것 같이 파케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부끄러움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휴지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하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호요요에게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우리를 죽돌이에게서 구해주시고 대기의 품번과 새롬이가 영원히 함께 없어서 잊구 한 번 그거 있잖아 잠깐만 하나 남은 게 아닌데 되게 많이 남은 거 아니야 그 다음 밑에는 다 반성의 티라미스야 아 그래? 야 새로워 우리 그거 있잖아 뭐야 뭐야 형 축구에서 그거 뭐라 그러지? 루스 타임? 그 인저리 타임 그러니까 그거 있어야지 그러면 다음 주에 저 뺄 거예요? 아니 하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절을 잘하겠어요 인저리 타임 맞아? 언저리야? 인저리? 인저리 맞아요 네 빨리 하시죠 마지막이니까 이거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원피스가 좋아요 그냥 그렇다고요 나 이 양반 기억나 저는 개인적으로 원피스가 좋아요 그냥 그렇다고요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게 마지막이라 이거지 오까마 고등학생 그래 얘야 오까마 고등학생 그러니까요 오까마 고등학생 인사드립니다 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마사홍과 죽돌님 그리고 많은 분들 답변을 감사합니다 저의 건전한 호기심이 해결되어 기쁩니다 마사홍께서 저의 닉네임을 보시고 저를 오까마를 즐겨하는 고등학생이라고 부르셔서 빵 터졌습니다 여기서 질문 일단 저의 닉네임에 대해 해명을 하자면 마사홍 말대로 옷 원피스가 좋아서 이 닉네임을 쓴 것입니다 맞잖아 오 맞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했기에 이 닉네임이 오까마 고등학생이 됐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여장을 한 적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한 게 아니라 학교 축제 때문에 한 적은 있습니다 물론 집에 여자 가방이 있기도 하고 여자 옷도 입어보고 휴지로 가슴 볼륨감을 키워본 적도 있고 스타킹과 핫변치도 입어봤지만 오까마를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이 닉네임을 쓴 제가 변태인가요? 아니면 이 닉네임을 오까마 고등학생이라고 해석한 마사홍이 변태인가요? 마지막으로 마사홍의 빅터가 하늘을 보는 그날을 기원하며 저는 개인적으로 원피스가 좋아요 그냥 그렇다고요 자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저는 아키오 요시자와도 좋아하고 또 누가 있을까 모모타니도 좋아하고 미카미 유아도 좋아하고 여러 배우들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포르노를 좋아한다고요? AV를 좋아한다고요? 그 근거를 대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니 입으로 얘기한 그 모든 게 증거다 어쩌나 근데 저는 그거보다 마사홍님이 맞췄다는 게 신기해요 딱 냄새가 나잖아요 정말 원피스를 즐겨 입으시는 남자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원피스가 만화 원피스가 아니라 옷 원피스였다 그리고 집에 여자 가발도 입고 여자 옷도 입어보고 휴지로 가슴 볼륨맘도 키워봤고 스타킹과 핫팬츠도 입어봤지만 옷가마를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나중에 원피스 같은 거 입으시고 한번 와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이 소중한 인저리 타임을 이따위 댓글을 읽는데 다음 회의 시간을 땡겼으면서까지 그러게 이번에는 고해성사도 못했다 고해성사 시간도 있었는데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듣고 싶어서 우리는 진짜 법 없이도 산다 형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잖아 저번째 자기가 뭘 했는지 와우산에 사람보다도 기억을 못할 거야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되게 저기 뭐라 그러니 기억을 못하는 거야 정말 순박하게 아니요 그거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을 기억을 못해서 다 통과해요 완전 범죄에 자 오늘 빨리 빨리 끝내야지 또 우리 새롬이 다음 회의 시간을 땡겨가지고 쓴다고 하니까 왜 우리가 이 짓을 했지 왜 우리가 왜 손해를 보면서 눈치까지 보면서 그러니까요 뭐 어쨌든 빨리 끝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제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izens시가 poi 한글자막 by 한효정